. 비밀을 공개합니다. 사실 제 이는 이렇게 생겼어요. 걸스데이 해리. 걸스데이 해리가 만우저를 맞아 깜찍한 셀카를 공개했다. . 해리는 4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밀을 공개합니다. 사실 제 이는 이렇게 생겼어요.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에는 껍질을 벗긴 귀를 입에 물고 있는 해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. . 해리의 깜찍한 장난이 미소를 선사한다. 이어 해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거짓말이에요 히히히 라는 글을 돋붙였다. . 한편 해리는 4월 방송 예정인 TVN 새해는 프로그램 놀라움 토일 엔드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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